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야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려봐 내일 또 만나 안녕